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원 NC분들 팬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경기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창원 NC파크 미성립이 안내. 팬 여러분의 안전한 경기 관람에 비상시 대피요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창원 NC파크의 비상구, 소화기, AED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AED는 각층 비상계단실 옆에 위치 있습니다.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도 꼭 확인해주세요. 좌석에서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주세요.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으며,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주십시오.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, 꼭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주세요. 창원 NC파크는 팬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경기 관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이 시각의 시각은 많은 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아... 나쁜 행동, 그렇지 울림 한 번씩 더 생각하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든지 읽는 거라든지 생각하면서 항상 결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피 러빙굴, 파이팅! 때로는 옆에서 어떤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과감하게 미치시고 야구에 좋은데 땀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강현, 아버지로서 그런 사랑스러운 선수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비투게더, 클린 페이스북